1일 2맵의 황주명 명부 기준으로는 어제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여곡절 끝에 다양한 어떤 수급적인 변화 힘든 부분들 또 빠르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의 어떤 주시장의 어려움들 참 많으셨을 텐데요 잘 이겨내시고 내년도에는 정말 좋은 결실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갖고 오는 기법도요 여러분들 정말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 가지고 왔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또 제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부분들 또 준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시면은 QR코드와 또 문자 샵 3772 황주명 이렇게 입력해 주시게 되면 또 다양한 정보들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대가 너무나 빠르게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보에 대한 그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잘 취합하고 또 대응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부분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또 이제 매주 일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내년도를 잘 준비하는 방법 또 1월을 잘 준비하는 방법 여러분들과 함께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탈의 신대가를 검색하시게 되면 또 함께하실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기법은 SV기법인데 참 갸우뚱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어제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투배 물량이 참 많이 나왔죠 마지막 이제 어떤 과세가 되는 대상 명부에 올라가는 대상이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 개인 순매도가 엄청났었습니다 근데 오늘 반대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았죠 사실 명부 기준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수급이 좀 들어오게 됐는데 이럴 때일수록 그 중심을 잡는 부분이 참 어렵잡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심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정말 좋은 스토리 또 재미있는 스토리를 함께할 수 있도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부분은요 SV기법이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SV기법은 2차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를 통해서 같이 가도록 하겠는데 승리에 V가 들어갔죠 한 이전주 전전주의 내용이 섞인 내용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끝판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바닥에서 메스 포지션을 잡으면서 또 어느 정도 수급이 이탈되지 않은 종목들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 1년 농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여유를 갖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확신이 드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좋은 수익을 못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 갈 때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갈 때 같은 마음을 중심을 잡고 어떻게 좀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심해 본다면 우리는 조금 더 멋진 결과물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스토케스틱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2주 동안 많은 분들이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보조지표에 대해서 저는 사실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더 좋아하실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회사를 바라보는 눈 그리고 또 회사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스킬적인 부분들이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아마 그 부분에서 좀 속이 시원했다 혹은 이런 방식이 있었구나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응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법들은 10년 동안에 제가 테스트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신뢰도는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 저는 항상 그러죠 이 세상에서 무시하지 못할 게 두 가지 륜이 있다 물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열륜과 격륜이다라는 얘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격륜이라는 것 오랫동안 반복해서 경험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가치를 부여할 수 있고 그 가치에 대해서 제가 아마 이 기법에다 녹여냈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스토케스틱이라는 부분은 제가 통계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똑같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확률과 통계를 참 좋아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경우의 수부터 시작을 하죠 어떤 경우가 발생하고 어떤 경우가 발생하는데 확률을 높이는 것 그것이 결국은 주식에 성공하는 지름길이다 일반적인 통계상 동일한 조건에서 급락 후 바닥 터너라운드 위치를 체크할 때 많이 쓴다 바닥 터너라운드 위치를 체크할 때 많이 쓰게 되는데 일정 기간 고가와 저가 사이의 폭중 현재 위치를 표현한다라는 거죠 고가가 천 원이고 저가가 0원일 때 현재 주가가 100원이면 스토케스틱이 100원이 된다 그런데 기간은 240을 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기간과 그다음에 이 퍼센트지 전대형 변동폭은 지 15%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빨리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왜 기간이 240이라고 했었죠 왜 240 중에서 고가와 저가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건데 왜 240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단순한 로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년이다 1년 동안의 어떤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저는 예전에는 강산이 주식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식은 5년이면 변합니다 이 5년이 변하는 건요 코스피가 5년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코스피 매매 잘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코스피는 물리면 그러니까 어떤 매수로 해서 하락하게 되면 5년 동안 안 올라옵니다 잘못 잡으면 제가 고점 매수 조심하라고 하는 게 우리 코스피입니다 코스닥은 3년 걸려요 3년 회사 구조 바뀌는데 그러니까 3년 정도 내가 어느 정도의 주식의 딱 매매가 포지션이 잡혀서 잘못 잡히면 3년 포지션이 힘들게 됩니다 3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종목이 정말 이상하지 않고 회사가 발전 방향성이 있다면 올라가는 구조로 업그레이드되는 구조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포지션들을 좀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돌파 매매로 활용합니다 하향 이트로 하향 이타로 돌파한다면 투매물량이 정리 후에 재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단 조건은 펀더멘탈이 유지되고 성장성이 기대될 때 확률은 더 높다라는 얘기인데 왜 그럼 또 15라는 얘기를 또 했을까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죠 20%가 원래 기본적인 밴딩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0원에서 1,000원이었다가 주가가 슬슬 내려와서 150원까지 내려왔다가 150원이 턴으라운드 구간 이 구간이 저는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부분을 저는 체크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인 거죠 그런데 웬만하면 한 1년 동안 정말 좋은 종목이 제가 나중에 더 재밌는 이야기들도 많이 드릴 거예요 3년 실적이 예상되는 자료가 HTS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종목 어떠한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펀더멘탈을 잡으면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좋은 것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무궁무진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이 15%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죠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여기서 조금만 더 합시다 제가 이제 OBV는요 임의적으로요 600기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HTS상 600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1년이 240이죠 약 3년이에요 720인데 40씩 딱 자르면 3년 동안의 어떤 OBV 그러니까 누적 균형 거래량 즉 상승할 때 거래량이 그러니까 전일 종가보다 당일 종가가 높으면 다 더해주고 낮으면 다 빼주기 때문에 거래량이 상승할 때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좋으면 좋은 거죠 하락할 때 거래량이 없으면 OBV는 잘 안 빠집니다 이 구조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스토케스틱 15 그러니까 OBV가 큰 낙폭이 없다는 건 뭐냐면 OBV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주가가 빠지는데 OBV가 유지가 돼서 15%를 때 올라오면서 OBV가 다시 같이 올라가는 것 요기에 되면 뭐예요 금상첨화라는 겁니다 주가의 파동이나 변동성 흐름들이 다 체킹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실적적이 긍정적으로 변경시 더욱 강력한 상승 시그널을 보내는 거고요 내년도 산업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올해는 안 좋아도 올해 안 좋아도 내년도 좋으시죠 뭐 예를 들면 실내로 5G에 대해서는 5G에 대한 얘기에서 6G로 바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도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6G가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인공위성 떠가지고 소형위성 띄워가지고 오히려 부족했던 부분들을 통신을 막아낸 보충한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BV 적용 수치를 보겠습니다 기간은 600기간이고요 이 평정률은 지수입니다 그래서 5BV를 누적 균형 거래량을 의미한다 까지로 제가 말씀드렸죠 혹시나 늦었을까 봐 다 더해주고 다 빼주고 그러니까 이게 몰빵이에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올인 이겁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하락할 때 거래량이 안 빠지면 상승할 때 올라오면 이 누적 균형 거래량은 안 빠지겠죠 이 구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시면 딱 두 가지죠 제가 이런 화살표만 드는 것도 다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HTC 있는 사항들이에요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 못다 해드리지만 언제든지 이런 화살표 로직들의 이런 것들도 대가 이 방송에서 또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그렇죠 정보를 아는 거는 정말 무궁무진해요 그 정보를 어떻게 잘 정리하냐 이런 게 화살표가 뭐냐면 오브이 돌 때마다 화살표가 나오거든요 제가 수식을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수치만 바꾼 거예요 이게 지금 스토케스틱 매수라고 해서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그럼 여기서 매수하세요 여기서 매수하세요 다 체크되잖아요 신기하죠 제가 만든 게 아니다 HTX에 있는 거다 근데 제가 오늘 그것까지 설명드린 시간이 너무 없다 대신에 그런 구조들이 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힌트를 드리는 거죠 더 궁금하신 사항들 많잖아요 그 부분은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또 문자 샵 3772 황주명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또 다양한 정보들 또 부채티방을 통해서 받아볼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강 IELRI라는 종목이 요즘에 대체에너지 혹은 에너지 수급 부족란에 대한 이슈가 참 많습니다 사실 저는 에너지주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 에너지주라는 게 어떻게 보면 통제가 되거든요 이게 패권의 중심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참 어려운 게 유가라든지 유가, 석유 이 천연가스가 열강들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많이 풀면 아무리 올라가도 확 빠져버려요 러시아 때 천연가스 올라가다가 푸니까 바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석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통제 변수가 예상 외의 변수들이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비중을 싣는다는 건 저는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2차전지가 성장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어떤 전체 통제 변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저는 일시적 통제 변수가 운이 따르는 것들 이런 것들은 리스크할 수 있어요 자연재해에 맡긴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리스크 관리가 조금은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정치 테마주도 마찬가지일 거고 어쨌든 원자력 관련주인데 원자력 관련된 섹터는 어쨌든가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성장했어요 미국과 컨설팅을 맺어보죠 그러면서 다양한 유럽 국가를 통해서 확장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만드는 업체들까지도 낙수 효과로 수혜를 먹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메타버스 기업의 3D 팩토리 메타버스는 버릴 수가 없어요 종교 활동도 메타버스로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잘 활용하고 정말 다양한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지금 대학교 수업도 메타버스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주가 보시면 그런데 주가는 빠집니다 그렇게 좋대는데 빠져요 왜 빠져요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기업이 나빠서요 기업은 안 나빠졌어요 내용이 악재가 있어서 악재 없어요 그냥 이때는 수급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냥 팔아서 빠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막 회사가 망하느니 나쁘니 이런 루머들이 막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토케스틱이 고점 100에 있던 것이 쭉 떨어져가지고 15미트로 우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반등을 예고하는 게 나타납니다 자 반등을 어디서 예고했냐 분명히 이게 600기간이에요 600기간 600기간을 이 하나의 기간을 확정하기까지 그게 경험이고 노하우입니다 600기간 동안 쭉 펼쳐보니 매도할 때 거래량이 어느 순간 멈췄다라는 거예요 매도할 때 거래량이 주가를 빠짐에도 불구하고 오비브이는 레벨업을 하고 나서 그 레벨업을 유지시키는 구조를 짰다라는 거죠 이게 언비블러브라는 거죠 구조를 짜고 나니까 주가가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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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다가 퉁 뛰어올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하락할 때 빠지는 이유가 안 사줘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주만 팔았는데 사는 물량이 없으니까 그냥 툭툭툭툭 빠지는데 실제로는 다 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구조 속에서 스토케스틱이 돌면서 여기 딱 여기서 매수 포지션이 나오잖아요 수익이 나오죠 또 수익이 나오죠 또 포지션 나왔죠 구조들이 돌 때마다 포지션들이 딱 마저 떨어지니까 이 시그널 이 화살표만 나올 때마다 매수 포지션을 잡으면 된다는 거죠 단 회사가 제가 말씀드렸죠 어설프면 안 돼요 어설픈 회사 다섯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런 회사를 들고 있는 분들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듯 상처받을 것 같아서 제가 통념적으로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모든 회사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들고 계신 여러분들의 회사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회사가 위험하다는 얘기는 해드려야 될 거잖아요 저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딱 제가 좋게 봤는데 정말 좋은 건데 우연치 않게 맞아떨어져서 나쁘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근데 그러다 몇 가지 첫 번째 자본 잠식이 되는 회사는 피합십시오 두 번째 벌점이 있어요 불성실공시법이 15점이면 거래정지거든요 개인 투자 분들 이걸 확인하는데 7점 넘으면 하지 마세요 근데 전제 조건이 1년 있으면 리셋됩니다 벌점은 리셋됩니다 그러니까 이전께 1년짜리인지 아닌지 보고 1년 안에 15점이 되면 위험하니까 벌점을 보십시오 불성실공시법인 공시를 하면서 성실하지 못했다라는 게 불성실공시법인이에요 세 번째 자본 잠식 벌점 7점 또 추가로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신용이 너무 높아요 바닥인데도 신용이 높다는 건 리스크할 수 있는 거죠 아직도 매물이 쌓여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 그 다음엔 이 회사 자체가 영업이익이 막 마이너스 100억대 이상 전 이 기업이 마이너스 100억이라는 게 참 리스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장사는 50억 60억 가끔 나요 근데 100억이 넘어가면 이거 메꾸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물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몇 가지 기업들은 부득이하게 되는데 영업을 잘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환경적 투수사항 말고 그냥 정말 열심히 운용했는데 마이너스 100억이 났다는 거는 이 회사의 어딘가에 뭔가가 지금 터져 있다는 거예요 골마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포지션들이 아닐 때 구조로 봤을 때는 자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하는데 스토키스틱이 돌려왔어요 그래서 도는데 자금 이탈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냥 꽉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이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상승을 다시 만들어내서 주가가 턴으라운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기법은 뭐예요 S V O, B, V, V 스토키스틱의 S에서 S, V 승리기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5G 관련된 종목들 엄청 빠졌어요 솔직히 실적 안 좋았잖아요 기간 투자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 주가가 6,000원에서 퉁퉁퉁퉁 빠져가지고 여기까지 빠졌어요 얼마나 많이 빠진 거예요 자 주가를 보니 자 얼만큼 빠졌냐면 O, B, V가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데 실적도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뭘 한 게 크지 않으니까 근데 보세요 계단식으로 상승할 때마다 돈이 들어와요 상승할 때 매수 포지션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나가는 거는 왜 나가요? 어쩔 수 없죠 지금 시장 주도주가 아니니까 빵빵 위로 사는 매수세가 없으니까 밑으로만 사다 보니까 누가 때리고 또 누가 때리고 누가 때리다 보니까 결국은 하락이 쭈쭈쭈쭈쭈쭈 된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포지션인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제 이게 5G 관련 중이긴 하지만 여기서부터 멈추려고 노력했어요 1차 멈춤 도전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엄청 도전했죠 1차 멈춤에서 실패했습니다 보시면 15%를 계속 여기서 올리려고 하다가 이때 왜 그랬냐 이게 5, 6, 7월이에요 5, 6, 7월 때 하다가 갑자기 뭐가 나타났어요 오마이갓 오미크론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기대감 이제 5G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자 이제 포스커러나 해외여행 가는 거야 딱 이렇게 준비하다가 터지니까 다시 4가지 터져버린 거예요 기다렸다가 지금 다시 지금 여기서 턴 라운드 하면서 계속 바닥 다지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포지션에서 딱 들어가면 계속 주가 파동이 나오면서 움직임을 만들잖아요 여기는 폭 자체가 조금 더 팁을 드리면 6,240원에서 여기는 큰 폭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 정도 폭이면 1년 폭이 굉장히 큰 폭이 되기 때문에 이 포지션은 지금 나쁜 포지션은 아니죠 여기는 지금 6,240원에서 반가구로 하면 반이 안 나오지만 여기는 반이 나오잖아요 우리 중간만 하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최고점에서 지금 당장 기준으로는 50% 밑으로 내려와 있으면 나쁜 포지션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가가 자꾸 툭툭툭 올라가는 거예요 아 주가의 생태계는 주식의 생태계는 이렇구나 결국은 저점 찾아서 흐름을 만들어내고 그 흐름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포지셔닝을 잡는 거구나 이게 흐름에서의 가장 큰 핵심 맥락이자 사학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여긴 다 이해하셨죠 이건 전번주에 했으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계단식으로 돈이 올라오고 있다 온 밸런스 발룸 발룸이라는 거래량은 작은 머니플로우죠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두 종목 정도를 보는데 이해가 쉽죠 주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빠진다 빠지는데 그다음부터 이제는 관성의 법칙을 이겨내고 올라오려고 노력을 한다 올라오려고 노력을 하는데 너의 정체를 밝혀라 딱 듣다 보니까 자금 이탈이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흐지부지 거래량 없이 하락한 거다 다시 한번 상승 준비를 하면서 내용이 있는 포지션에서 주가에 대한 부양이 기대가 된다 이게 결국 상승 포지션의 로직입니다 제가 항상 그러죠 그러려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차트를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 이런 종목에 다 사서 수익 나는 거 아니잖아요 차트가 왜 안 맞는 줄 아세요? 차트를 백날 배우면 뭐합니까?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런 분들 너무 많아 제 주변에도 많고 왜 그러냐면 공부 안 하셔서 그래요 최소한 어느 산업이 성장하고 어느 산업 쪽에 자금이 모이는지는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아 내년도에도 메타머스가 좋아지겠구나 2차 전쟁에서 응급제가 좋아지겠구나 혹은 5G가 내년도 4월달 5월달 6월달 2분기부터 좋아지니까 1분기가 분할 매수 구간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은 공부를 해야죠 어디서 나와요? 뉴스에 다 나와요 대신에 그 뉴스를 가짜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분해야 되는 세상이 됐죠 너무나 많은 정보의 봄남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택해야 될 것 그것이 결국은 핵심 포인트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지금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항상 정보에 선택하실 중에 정보는 정말 많은데 진짜 정보라고 하죠 우리가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뭐 방송에 진짜 군인들이 진짜 사나이처럼 군대 가서 체험하는 그런 방송도 있었는데 수익도 진짜 수익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정보를 찾아야 되고 하단에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문자 샵 3772 황주명 이렇게 입력해 주시게 되면 다양한 정보를 또 오픈 채팅에서 받아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부 다 있다니까 전부 다 있는데 진짜 정보와 가짜 정보를 걸려내는 힘 그것이 정말 필요한 시장이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면서 자 이제 RFT 택 RF 택이면 아까 이제 와이어블과 마찬가지로 이제 5, 6 차트가 다 똑같아요 차트가 이렇게 다 똑같은데 제한장은 항상 이제 매주 1월마다 급등 테마를 얘기하고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다 흐름상에서의 동의성의 그림이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거 똑같잖아요 여기서 시도한 거야 똑같아요 신기하지 않나요 아까 이 차트와 RF 택과 아이고 정정 와이어블의 차트는 위치까지 똑같아요 동그라미가 똑같잖아요 그죠? 이 자리에서 5G는 이제 끝났다 코로나 빠이빠이 안녕 이제 우리 2차 주사까지 맞았어 근데 갑자기 부스터샷을 맞아야 되는 상황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밀렸죠 그래서 또 기다려가지고 한참을 내려왔어요 그죠? 한참을 내려오다가 이제 슬슬 위로 톡 쏘는 거예요 산업 공부는 이래서 하시는 거예요 그죠? 톡톡 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5G에서 나갈 사람들은 미리 나갔다 지금 뭐예요? 쭉 유지되면서 자금 이탈이 아니라 뭐냐면 워낙 메타버스와 2차전지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여기서 강하게 위로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기대감이 쎄야지 위로 사는 거잖아요 그걸 체결강도라고 부르거든요 아 이 정도 갈 것 같아 갈 것 같아 어 밑에서 아 답답해 위로 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구조가 근데 지금은 아 이 종목은 5G가 뭐 미래에 좀 먼 미래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 심리가 참 주식은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우리가 밑에서 막 사야 되니까 좀 여유롭잖아요 그럼 그냥 밑에 대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왠지 이 물건이 금방 팔릴 것 같아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화점 마감 세일할 때 보면요 막 뚫혀가서 어떻게든 그 옷을 사려고 쟁취하려고 딱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만약 이 시장이 좋아진다고 하면 지금 안 사면 그 물건이 나갈 것 같은 거야 그가 그래 못 사 그러면 어떻게든 사야죠 근데 지금 이거는 아직 급하지 않아요 여유롭게 딱 내가 매대에다 걸어놓으면 누군가가 기다려다 내려놓고 기다려다 내려놓고 기다려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다가 여기서 이제 끝날 것 같으니까 이제 갑자기 조금 산 거예요 그런데 안 끝나가지고 다시 하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포지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5G 차단은 조금씩 포지션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전에 OBV는 죽지 않았다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가 또 마찬가지 제약바이오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흘러내려갈 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한 번 하락하면 그 취세를 꺾어낸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주식이 참 어려운 게 관성의 법칙에 한 번 달려서 쭉 달리면은 멈출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이걸 팍 돌려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엄청난 힘 뭐 강호동 씨 같은 뭐 군심이 딱 와서 딱 돌려놔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관성의 법칙에 따라 주가가 쭉 밀려 내려온 거예요 밀려 내려오니까 당연히 스토키스틱이 빠지죠 그런데 신기한 건 OBV가 이탈이 없다는 거예요 OBV 저처럼 안 깼어요 또 하나 팁 드리면 원래 제가 이거는 오픈 안 했던 건데 이 계단식으로 올라가면 이 자리 이 자리를 이탈하면 안 돼요 이 자리 이탈하면 너무 안타깝고 아쉽잖아요 그래서 환인제약 같은 경우가 23,550원에서 17,450원까지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는데 23,550원에서 17,450원까지 하락을 하는데 중요한 건 기다려야죠 그런데 기다렸는데 이제 뭐가 돼요? 시도가 되고 있죠 계속 저점 찍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내려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이렇게 내려올 수는 있어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갈 수는 있는데 시도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 신뢰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다? 자금 이탈 여부죠 여기서 한 번 자금이 해결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툼의 물량이 툭 이 물량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갈 사람들은 시간 조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시간 조정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이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럼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차트를 만들어가면서 위치 조정을 할 거예요 제약바이오는 일반적으로 1월 달보다 2, 3월에 많이 가요 2, 3월에 동물 관련된 종목도 1월 달에 가는데 동물 관련된 종목도 요즘 약해요 사실 천만 애완 시대 뭐라고 해야 되죠? 정말 반려동물 시대 이게 정말 맞죠? 애완이라는 표현 보다는 반려동물 시대가 맞을 거예요 천만 반려동물 시대라고 해서 원래 정상적이라면 조리독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겨울리스크로 인해서 지금 동물 관련주들 동물 의약품 관련주들이 제시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철새들 날라올 때고 그다음에 날라가서 돌아올 때고 이러다 보니 그런데 지금 뭐예요? 워낙 사람의 병이 위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 의약품 두각이 좀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즌적으로 오히려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어느 순간 위드 감기처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감기처럼 됐을 때 인간이 계속해서 정복해야지 못한 것 암이잖아요 암 혹은 병이잖아요 이 병과 관련된 종목들이 2월이나 3월 달에 암학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제약바이오 학회들이 나옵니다 그 포인트와 함께 주가 상승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포지션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못 갔던 거 제약바이오가 왜 많이 못 갔냐면 작년에 워낙 많이 갔잖아요 작년에 많이 갔으니까 쉬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딸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제 조금 아쉽긴 해요 그렇죠? 어제 이제 손흥민 씨가 또 하나의 한 꼴의 기회를 마련했죠 한 꼴의 기회를 마련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해외도 갔다 오고 원정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만약에 예를 들면 너무 힘들면 제 체력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체력을 비축할 힘이 필요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바이오주도 한동안 많이 상승했으니까 체력 비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다시 원래의 몸으로 돌아와요 제약바이오가 왜 안가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달린 만큼 충분한 휴식을 주지 않으면 어차피 올라가도 햄스트림 무상이 나오거나 예를 들면 그런 어떤 로직들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전 당연히 알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지만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면 약이라든지 의대 용어들 이런 것들은 전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좀 많은 비유와 또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주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빠졌어요 혹자는 이런 얘기다 화장품주 실적 나쁘지 않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수출도 많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요즘에 미의 기준이 한국이 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말 동양인 중에서 우리나라 여성분들 혹은 남성분들이 정말 잘생기고 예쁜 편에 속해 있다 물론 이 서양의 잣대로 보는 기분 나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말 세련되어 있다는 외모 표현은 되게 많습니다 근데 화장품주들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왜 화장품주들이 안 가냐 그랬더니 마스크를 써가지고 바를 데가 많이 없어서 안 간다 굳이 마스크 쓰면 돼 여기 다 바르겠냐 웃자 소리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실적이 나쁘지는 않아요 나중에 실적적인 부분들 본다고 하면 화장품주들이 생각보다 실적이 안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빠진 건 뭐예요 소외된 거예요 워낙 시장에서 주인공들이나 크게 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슈가 많다 보니까 그쪽 위주의 포지셔닝이 잡히지 그 외의 포지셔닝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쉽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화장품주들이 이제 민간 피부 전문 스킨케어 두각이 나오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바닥을 찍는 것들이 시그널이 안 나오다가 여기서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화장품주들은 약하니까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한 번은 건너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시도를 하는 거예요 시도를 했다는 건 뭐냐면 이제 막 달려가는데 한 번 막아보는 거예요 막아봐서 이렇게 쭉 해서 쭉 밀었는데 아직 힘이 안 돼 다시 밀리는 거야 다시 밀리는데 두 번째면 이 하락에 대한 부분이 한 번 멈추고 두 번 멈출 때는 좀 더 멈출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브레킹은 걸어놨으니까 그러면 그 멈추는 구조 속에서 이제 OBV를 보는데 약간 이건 애매해요 화장품주들은 개인들께서 약간 지겨우셨던 것 같아요 기관과 외국인도 있지만 개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어요 왜? 너무 따분하니까 근데 저점이 지켜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점이 이제 물론 더 깨면 안 되지만 저점을 다시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에서 지금 OBV가 조금 아쉽다 쉽게 화장품주들이 빵빵빵은 못 가요 서서히 갈 거예요 왜? 일부 매도가 좀 지루함과 시장 주도주 기존에 있었던 굴뚝 사업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 때문에 좀 밀려 내려갔어요 아 이건 아쉽다 이 구조가 나온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화장품주나 민간 피부 전문 스키케어로 두각을 받게 됐습니다 화장품주들은 근데 급할 필요는 없더라 왜? 일부 매도 물량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 구조선상에서 쉽지 않다 왜? OBV는 계단식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게 좋더라 엔스테크입니다 모바일 네트워크 장비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기지국 안테나, 기지국 RF 장비 모바일 디바이스용 안테나 그리고 RF 커넥터 등을 만든다 사실 3명 중에 유중 참여한 게 제일 커요 3명 중에 유중을 했죠 근데 7, 8천 원대로 알고 있어요 실적상으로는 아직은 이렇게 많이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드디어 스토케스틱이 돌기 시작해서 여기서 연속적으로 막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화살표가 4개 나왔죠 5개 나왔잖아요 멈춰봐 5명에 한번 모아봤어요 이 자리 깨지면 또 훅 내려가는데 안 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5번의 시도가 됐다는 거죠 5번의 시도가 됐고 포지션형을 본다고 했을 경우에 이 종목 이제 5G는 거의 비슷하지만 계단식 상승 이후에 주가를 유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결국은 간다 언제 간다? 네 결국 간다 자 중요한 거는 시총이 7,500억 1,000, 7,000억 대까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RF 커넥터 관련된 업체고 결국은 5G 증폭기 관련해서는 없어서 안 될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율주행 있잖아요 지금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3대 자동차의 핵심 포인트잖아요 이 부분을 놓치는 것은 좋지 않다 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을 하시면서 항상 제가 이렇게 좀 흐름을 보셔라 결국 자율주행이라는 건 자동차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건져 있는데 진짜로 연결되어 있어야 좋은 거예요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이 아니라 진짜 어떤 핵심 포인트와 핵심 상황들을 갖고 포인트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하더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차트를 이렇게 강의를 드리지만 공부를 정말 하셔야 되는 게 시장을 예전에는 과거에 있었던 나의 경험과 경력만 갖고도 시장을 예측하는 데가 되게 쉬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시로 바뀌는 세상이 워낙 빨라요 예전에 기성세대 방식,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전 방식으로만 틀리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신규되는 트렌드를 빨리 취합해서 하나의 구심점으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게 성공의 포인트예요 늘 얘기 드리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정보에 대한 부분들 공부 많이 하셔라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문자 샵377 황주명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다양한 정보 선택과 취향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주시장에서는 공부다 가끔 그래요 공부 필요 없다고 공부 안 하면 주시장이 정말 어려운 학문인 게 뭐냐면 학문인 게 뭐냐면 전 분야를 알아야 돼요 대단해 대충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순간 저는 임상 공부만 엄청나게 했고요 어쩔 수 없이 메타버스, NFT 이거를 어쩔 수 없이 공부해야 돼요 저도 엄청나게 공부합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도 경험해 보고 저것도 경험해 보고 응급제가 왜 실리콘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이해하려면 팽창력도 확인해야 되고 저도 이만큼 공부하는데 왜 그러냐면 설득을 해야 돼요 나를 설득해야 돼 설득한다는 건 그만큼의 믿음이 있어야지 이 종목을 오래 들고 할 수 있고 수역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공부보다는 차트 맨날 차트 맨날 뭐 근본이 빠진 거예요 사실은 제가 늘 얘기지만 내공이 있어야 돼요 내공이 우리 그 무술양화 보게 되면 수련을 열심히 하는데 맨날 칼을 맨날 똑같이 이렇게 휘두르래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스승님 저 이거 안 하고 우리 저 옆에 있는 걸 해달랬더니 기본을 배워야 응용이 되더라 근데 그 기본은 뭐예요 전체적인 시장을 바라보는 이해도가 기본입니다 차트가 기본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차트를 통해 가지고 타점을 잡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기술적 분석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편하잖아요 기술적 분석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차트만 나오면 공부가 끝이에요 근데 분석에는 크게 세 가지 분석이 있다고 했죠 기본적 분석 회사가 어떻고 어떻고 기술적 분석 차트 타이밍 기본적 분석 회사의 안정성 그리고 스토리 분석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분석 중에 뭐가 있냐면 메타버스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린 건 스토리 분석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돼서 이런 식으로 세상이 바뀔 겁니다 시장 위험할 때도 시장의 하방 경직은 나오지 그러니까 상방의 경직은 나오지만 하방이 떨어지지만 지금 급락할 자리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스토리 분석이니까 세 가지가 잘 어울려지만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생깁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에 이게 비만의 원인이 될 수도 있죠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물론 엘리베이터 다 있게끔 법적으로도 거의 다 만들어지고 있죠 어느 정도 고층이 되면 근데 모든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꼭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현대 엘리베이터 되게 좋아합니다 종목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현대에서 만든 엘리베이터가 되게 안정감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상대적일 수 있겠지만 저는 엘리베이터 이것저것 다 타봤거든요 당연히 다 타봤겠지만 일본 엘리베이터 현대 엘리베이터 D사 엘리베이터 다 타봤는데 흔들림이 적어요 엘리베이터라는 게 그 기술력이 저는 별로라고 차이가 있겠어 하겠지만 안정감도 다르고요 스무스함과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 엘리베이터에 대한 기술력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면서 설치 및 보수 서비업 부동산 임대업 광양수법 금융업 등도 구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유증으로 해서 자금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건설의 경기가 살아나야 되죠 건설이 붐이 일어나야 사이사이마다 엘리베이터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관련된 종목으로서 두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의 종목이거든요 현대 엘리베이터 보시게 되면 주가가 쭉 빠집니다 쭉 빠져가지고 지금 4만 1,400원인데 스토캐스틱은 지금 두 번 정도 시각날로 준 것 같으니까 여기서 저점 지급력을 노력하는 거죠 오랜만에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요즘 차트가 현대 엘리베이터는 한 번도 안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안 빠졌었으니까 슬슬 현대 엘리베이터도 주가를 슬슬 만들어주고 있죠 그 OBV가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조금 아쉬운 게 1조 5천억 정도에서 하면 좋은데 좀 일찍 나온 것 같긴 해요 시그널이 뭘 들고 있는 분들한테는 더 지금 자리에서 멈추는 게 좋겠지만 멈추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1조 5천억 정도 이하에서 매수한다면 더 좋은 포지션이긴 한데 어쨌든 간 이런 어떤 공부 경험 내용 예를 들면 아프리카 TV가 주변에도 유튜브를 많이 보더라 유튜브 관련된 종목 아프리카 TV 관련된 종목 경험이거든요 사실 예전에 허니버터치 많이 팔리더라 회태제가 뭐 그런 어떤 경험적인 것처럼 엘리베이터를 내가 타봤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편하더라 그런데 이제 지금 자리에서 내가 부담스러우니 그 주식이 저점일 때 매수 포지션을 잡겠다 이런 어떤 연속된 구조와 연속된 포지션을 또 봐야 됩니다 인어 인스트루먼트 자 5G에 대한 섹터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시그널을 자꾸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도전했어요 도전했다가 도전해가지고 수익 났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이 정도면 훌륭하죠 베스트죠 1500원 2주 750원이면 50% 이상 수익이 났는데 여기서 포지션 성공 그래서는 안 빠졌어요 종목이 그러다가 최근에 이거 좀 다르죠 일반 5G랑 좀 달라요 일반 5G는 6, 7월에 시그널이 나왔었는데 미리 시그널이 나와버렸어요 이게 좀 더 뭐예요 예민한 종목이에요 예민하다는 건 장점과 단점이 있었어요 장점은 오히려 시장이 좀 만지면 빨리 올라간다 단점은 회사가 약간 민감하다 하락할 때도 더 빨리 하락할 수 있다는 구조로 가질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시그널적으로 매수 포지션이 나오고 있는데 비슷한 자리에서만 자꾸 매수 포지션이 나오니까 특이해서 갖고 와봤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OBV가 여기서도 OBV가 이탈이 없고 떨어지는데 올라간 데서 여기서 지금 한 번 더 레벨을 했으니까 한 번 더 살짝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냈으니까 이 구조가 절대 나쁜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전체적인 포지션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도 다름 이 종목은 오히려 지금 뭔가 1500원 부근 혹은 현재 주가 기준으로 했을 때 1870만 그러니까 1500원에서 1800원에서 왜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하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종목이죠 네 그런 포지션들도 공부해볼 수 있더라 자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건데요 하나 제가 말씀드리죠 시장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되고 끊임없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언급을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기법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고점이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그랬죠 쉽게 떨어질 만한 자리는 아닙니다 이게 누구랑 싸우냐면요 인버스 제가 메타버스의 싸움이에요 하락 때 메타버스의 싸움이면서 주가가 막혔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렇죠 이제 2021년도를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어떤 섹터가 합니까? 특집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12월 말일 특집이라 생각하고 제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메타버스가 다시 간다 메타버스는 이제는 대기업이 다 투자했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안 갑니까? 자 메타버스 4대 구조 자 플랫폼이라고 그랬죠 플랫폼이 카카오랑 네이버죠 이거 많이 갔었잖아요 자 여기서 큰 수익이 나긴 어려우니까 패스 많이 빠질 때 접근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컨텐츠가 왔습니다 컨텐츠는 크게 P2E F2E 그 다음에 그림 기계 결국 이거는 5G 6G 혹은 구형기술 그 다음에 광고 P2E가 갔어요 P2E 플레이 투 언 돈을 벌기 위해 놀아라 자 근데 P&E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해 노는 게 아니라 돈 놀기도 하고 돈도 벌어야 돼 게임이 재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P&E로 요즘에 용어가 좀 수정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보게 되면 이거 1로 놓을게요 여기까지 간 거예요 아직 P2E도 아직 남았고요 F2E도 남았고요 F2E는 엔터주예요 내년도 엔터주 셀 것 같습니다 엔터주 잘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림 관련된 거 설 옥션이 좀 갔지만 그림 관련된 게 어떻게 풀어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기 관련된 종목들은 많이 못 갔어요 특히 인프라 관련된 종목이 못 갔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기기가 구현하는 거 못됐고 제일 기회에 관고 관련된 종목이 못 갔어요 자 이제 이렇게까지는 갔다는 거예요 그럼 아직도 이 수많은 시장들이 메타버스가 메타버스랑 다 똑같은 메타버스가 아니잖아요 구역, 영역 다 구현했을 때 아직도 가야 될 곳이 많더라 메타버스는 이런 식으로 아마 내년도로 준비하면 되실 거고 코스피든 코스타든 2차전지 2차전지는 4대 요소를 알으셔야 돼요 양극재, 은극재, 전액, 분리막 양극재는 하이니켈까지 가서 90%가 넘어갔습니다 양극재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코발트 쪽 물론 안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잘 갈 건데 더 많이 갈 것들이 어디 포지션이냐 은극재에 잡혀 있습니다 은극재는 스토리지 하는 거예요 저장하는 능력인데 흑연으로 돼 있고 흑연, 다이아몬드 의자가 흑연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뭐가 되냐면 저장 능력이 약하니까 거기다 실리콘을 입힐 거예요 실리콘을 넣게 되면 팽창력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저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은극재 쪽에서 누가 되느냐 이 다코스가 누가 되느냐가 내년도에 큰화들 겁니다 왜? 양극재는 지금 리튬인산 처리라든지 아, 리튬인산 처리라든지 중국 쪽에 있는 이야기와 리튬인, 다양한 양극재에 지금 전쟁은 벌어졌지만 은극재에 대한 확대는 아직도 무궁무진하다는 얘기예요 내년도에 은극재 보셔야 됩니다 제가 CNT 도전제 얘기 들으면서 나노신소제 얘기 드렸어요 나노신소제 엄청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2차전지도 그냥 2차전지로 이제는 안 돼요 조금 더 세무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전해액을 보셔야 돼요 전해액은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에서 은극으로 넘어갈 때 이온을 옮겨주는 역할 분리막으로 넘겨서 옮겨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전해액은 몇 개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종목도 내려오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앵캠이라든지 첨보라든지 솔브레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지금 들어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타이밍에 맞게끔 이거는 왜? 지속적으로 쓰니까 지속적으로 쓰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Don't worry 자 그 다음에 분리막 분리막 관련된 것도 분명히 2차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게 되면 전구체라고 해서 전구체 만들 때 쉽게 얘기하면 알루미늄 알루미늄보다 제가 볼 때는 구리막 구리막이 더 중요하거든요 구리막에 대한 부분들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코스피에서 이런 포지션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2차전지까지는 보셔야 되고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가 되게 저는 어렵다고 봐요 제약바이오가 사실 신규로와도 같은 종목이 너무나도 많아요 정말로 될까요? 그런 종목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가슴이 아프실까봐 그 종목들에 대해서 될까 안 될까에 대한 구분은 않겠습니다 정말 될 수 있는 기업은 선별을 하셔라 자꾸 질문하세요 제약바이오는 큰 상승이 나오는 만큼 리스크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제조업이 섞인 제약바이오는 괜찮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도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 보시면서 좀 많이 낙폭되어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포지셔닝을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세요 제가 그랬죠 지금은 시장에서 인버스라고 하지만 유동성 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종목들은 낙수효과처럼 그런 거예요 큰 종목을 올리려면 자금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중간 종목으로 가는 거예요 시장은 항상 똑같아요 중간 종목에 가다가 중간 종목에 가다가 또 자금이 부족하면 소형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순환매되는 게 주시장이에요 지금은 소형주 위주 중형주 위주가 내년도 포지셔닝입니다 큰 종목이 아니라 포커싱을 바꾸셔서 접근하셔야 돼요 예전에 내가 코로나 때 큰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났으니까 지금도 큰 종목이야 이제는 중형주와 소형주 포지셔닝으로 많이 바뀌었다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지금 매매기법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SV기법이에요 그렇죠? 스토케스트 주가가 충분히 빠지고 이제 하단 돌파를 준비했다가 가능 종목이나 혹은 쉽게 얘기하면 OBV가 이탈하지 않은 종목들 근데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내용이 맞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내용은 결국은 정보에 대한 공부라고 말씀드렸죠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내가 필요한 뉴스가 진짜 뉴스겠죠 어떻게 보면 그걸 구분하는 힘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문자 샵 377이 황주명 입력하시면 받아볼 수 있고요 매주 일요일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바라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새해 22년에는 대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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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